3.5.4.1 쏴세요. 어? 왔어 왔어? 어. 오 알았다. 세튼. 아 그래요? 세우에. 우럭만 물어요. 뭐느냐. 아 감사합니다 무럭 한 마리 잡았습니다 해무가 너무 많이 껴가지고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딱 나오자마자 해무가 너무 많이 껴가지고 옆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섬들도 보이지도 않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불 난 것 같아요 하하